아 노자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멀리 저쪽에 전망대가 보입니다 저쪽이 가라산이고 이제 각도가 틀려져서 저쪽에 해군강이 보이고 외도가 있습니다 음 저쪽에 율포고 덕포해수욕장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천체험마을 같은데 섬이 아주 좋아서 카약체험하기도 좋겠군요 아 움푹 들어가서 이어진 곳이 추봉도 뒤쪽에 한라산 건너편이 통영 아 죽도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비진도 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데 욕지도권 갔습니다 욕지도권을 지나서 더 가면 남의 끝 미조가 나오고 미조쪽에서 돌아서 저 끝쪽에 있는 것이 사량도 사량도 쪽으로 해서 통영으로 해서 한라산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카약코스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죽 노자산에서 보면 욕지도 쪽 전망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오강 으 으 e e e